뱃뱃뱃 너는 싸우자지? 피곤에... 암 보니와 메리 리드의 소식을 들었을 때, 왕의 왕을 함께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너희와 함께 다행이다 그 날은 그 날은 잭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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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과에서 아빠는 누굴까? 아! 이게 게임이 부금 같은 게 너무 좋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오빠 꺼야겠다 바슈성 바슈성 아 얘가 이제 부선장 부선장인가? 야만 뭐야 루가야 되는 거야? 빠른 이루 자메이카가 야만이 무슨 뜻이에요? 무한도전 보니까 자메이카편 보니까 야만야만 그러던데 자메이카편 아 너 옷 바꿔야 되는데 옷 바꿀려면 배로 가야되는데 배로 가서 산양실로 간다 옷 좀 갈아입자 드디어 옷을 갈아입는구만 간색망토 해정망토 이건가? 어디있어? 어 아 어떻게 갈아입어? 아 이거 갈아입은건가? 아닌데 이거 받은거 아닌데 어 어 받은게 이건가? 받은게 이건가? 어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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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네 아 김카파님이 백개선물 아이 감사합니다아 아 이거 리액션을 그러면 또 해야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이 이 리액션을 내가 만든건디 아직도 어색한디 이거 잠시만요 아 김카파 아 백개선물 아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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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고싶었다 가자 무슨일이 있었죠? 오늘 만큼은 안하고싶었는데 오늘 만큼은 안하고싶었는데 오늘 만큼은 안하고싶었는데 빨리 게임하자 게임 아 신난다 게임하자 오 복장이 바뀌니까 그래도 좀 낫네 아니 이게 돈이 일단 있어야 뭔가 뭔가 좀 부티가 있어보여 고작 백개의 저에게 그런 리액션을 해주신다니 고작 백개라뇨 저에게 오늘 아이구 또 체코님이 백개로 팽가입을 그럼 또 해야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에게 또! 이런 걸 안 치료해 주시네요! 아이, 감사합니다 선생님, 어서 가세요 롱제로 페라로 롱제로 페라로 롱제로 페라로, 우리의 롱제로 페라로 알았다 너는 이것은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나, 이 배가 더 남아있고 나에게 시급을 주시는데 아유, 감사합니다 시급... 일할 맛 난다 이탈리아 외교관을 찾으래요 어, 공격받고 있다 구해줄게! 아야? 야, 죽으면 안 된다 너,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이지 마, 이씨! 너 죽을뿐... 뭐야, 이거 이거 어, 좋아 지용군이 왔어 좋아 좋아 선원이 늘었어 저기 있구만 meta 이게 아닐까? 야, 인사님 들어가게 되네 아이쿠 그렇죠 어이쿠 아이고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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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어렸을 한 번에 아이쿠 수용된 아, 꼭 미행할 상대가 있으면 뒤에 몇 명이 쫓아간다니까 석군님 어서오세요 으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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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갑자기 뒤를 돌아와 아, 큰일 났어 사례하래 공중암살이 뭔지 보여주지 뭐, 사례하랬는데 사례하랬는데 놓쳤나봐 아, 쉣 건초에서 암살해야 돼? 이런 젠장 빨리 얘기해주시지 그저, 하하하하하 하하, 하하 하하, 빨리 얘기해주시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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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가 가볍게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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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,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테리 scientifically 마를 이 도가가 왕 개쓰레기잖아! 왜 이렇게 젠장? 천천히 올라 올라 건초해 주기래지, 건초 저기서 쟤 돌아본다, 이제 오케오케 이새끼! 아, 잡은거 아냐? 플레이테이션님 확인 감사합니다 잡은거 아냐 이거? 플레이테이션님 감사합니다 아, 여기가 칼이 야, 무기가 없네 이게 무기가 없어 무기가 안 나와 무기 없이 그냥 무기 끼는게 아니고요 무기 없이 하는 미션 같은데? 아까 리액션하느라 야, 스토리를 못봐서 그런데 무기 없이 하는건가봐 아니 암살검도 없어 있네? 뭐야 암살검만 있구나 근데 무기가 안 바뀌어 이거 암살검으로만 해야되나봐 으흐흑 으흑 아니 유경기 아파! 아악! 건초에 들어오어야지 건초에 안해 안해 이씨 ㅇㅇ 병신? 나보고 병신? 병신이라 했냐 병신아? 병신이라 했냐 아 이거 부가 목표야 이거 따지 말라니까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면 안 돼 그냥? 아 이거 발각이 되면 안 되나 보네 그냥 냅다 죽였는데 그럼 뒤에도 부터 처리해요 이거구먼 아 체코님 2더하기는 4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제 알았어요 꼭 건철줄 뒤에들만 죽여봅시다 뒤에들만 새끼들 말이 많아 야 너 이제 혼자야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뜬 곳은 아까 거기였어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뜬 곳은 아까 거기였어 어떻게 얘기한다 너 혼자 걔네 다 죽었어 근데 걸리면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또 걷고 기가가 뜬 곳이 다음 주에 만나요 나은 아 아 아